안녕하세요. MC를 맡은 배우 조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스터 전국투어 시즌2에 대한 기대와 우리 트럭골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앞서 상반기 전국투어 콘서트 당시에 13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이미 증명한 바가 있죠. 이렇게 시즌2로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상반기 전국투어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티켓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오늘 오후 5시 인터파크에서 드디어 티켓이 1명을 선정하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작별표의 시작에 앞서 먼저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트럭골들의 포토타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포토타임은 개인별 포토타임을 먼저 가진 후에 단체 포토타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오늘의 주인공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개인별로 포토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돌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플롯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죠? 네, 동암 미모의 소유자 하유비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동암 미모의 소유자 하유비 씨. 네, 지금 자켓을 좀 벗고 네, 몸의 여신으로 거듭나고 이거 좀 주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사진이 많이 찍히니까 네, 자, 조명. 네, 좋아요. 자,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한 발짝만 됐어요. 됐습니다. 좀 더. 네, 됐습니다. 더요? 네, 조명이 안 나와서. 네, 이제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정면.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입니다. 네, 자, 왼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선학생님. 네, 잘하겠습니다. 네, 정. 자, 정면부터. 네, 정면. 네, 오른쪽. 좋아요. 자, 왼쪽입니다. 네, 아, 옷이 날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한 발짝만 뒤로. 네, 둘이 씹. 좋아요. 정면 봐주세요. 네, 정면입니다. 네. 자, 왼쪽입니다.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언제면 지치겠죠. 네. 네, 됐습니다. 누리 씨. 아, 거울공주 누리.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패션스타 맞습니다. 네, 분소위의 옷을. 네, 좋습니다. 네. 자, 한 발짝만 앞으로 갈까요? 네, 됐습니다. 네, 포추해 주세요. 네, 정면.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왼쪽입니다. 네, 이하 오신 후에 텐머리 한 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어떤 분이시죠? 네, 거기에 봤어요. 네, 정면부터 잘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 오른쪽. 왼쪽도 한 번 봐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정면받으시고요. 자, 다음은 누구도 휴뇌 수업입니다. 네, 왼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가주시고. 오른쪽도 한 번 봐주세요. 하트도 한 번 해주세요. 네. 네, 진짜 어색하네요. 정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정면. 자,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이요. 가실 수 있는 하트 한 번 해주세요. 자, 왼쪽도 향해서. 네, 아까 연습한 뒷퇴 한 번 보여주세요. 뒷퇴. 자, 연습한 거. 네, 하나, 둘, 송가인.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윤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나머지 우리 미스트로 걸 분들 다 같이 한 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앞으로 나서 1년을 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을 보여주시고. 자, 좀 붙을까요? 네. 네, 제가 딱 붙어서. 네, 그래서 잘 나오니까. 네, 좋습니다. 처음에 편하게 정면입니다. 자, 시선은 똑같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하게 오른쪽입니다. 자, 이어서 왼쪽을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자, 이 상태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미스트로 공식 포즈 있잖아요. 슈킹씨가 한 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네, 저희는 미스트로. 네, 오른쪽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미스트로. 네, 오른쪽. 오른쪽이요?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왼쪽도 한 번 봐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잠깐만 퇴장을 해주시고요. 의자를 세팅한 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퇴장을 부탁드리고요. 의자를 바로 세팅하고 네, 여러분과 네, 여러분과